자 그래서 종룡이가 복화 1의 식구네요 오늘 영어 간다는 걸 잊고 있었어 맞나? 예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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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글자랑 알티 어? 아이 알 알 알 알 티 이렇게 하아 스케이트 얘는 스케이트 같다 스케이트 같지 진짜 스케이트는 뭐죠? 아 어쩐지 이 소리가 약간 나는 것 같더니 나진 않지만 뭔가 느낌적으로 이가 나올 것 같긴 했지만 뭔가 이를 빼고 싶었어 몇 가지 소리? 스케이 스케이 컴퓨터 틀리네요 와 계속해서 대박 스카이 스카이 쓰기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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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-K-A-C-K? 응, 색깔도 아닌 것 같아 스케익이야 스케익 스컹크가 아니고 스케익이야 스케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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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뭐? 나무 뭐? 엔... 아... 이거 뭐야? 이거 뭔지 몰라? 네 엉? 엔진은 무슨 소리되고 엔케인은 무슨 소리된다고 할 수 없는데 엔진은 무슨 소리네? 엔진요? 응 이거 뭐야? 엔진은 무슨 소리된다? 그 싱 아니야 싱? 응 싱 엔진은 무슨 소리네? 응 이거 파믹스 다시 해야 되냐? 아... 응 엔케인은 엔크 엔크 이거 다 배웠어 안 배웠어? 배웠는데요? 응 스컹크 아 저거 스컹크 스케익이 아니구요 스컹크 뭐 계속 틀리고 있어? 세 개 중에 하나 맞았어 아... 어떡하지? 스마일 스마일 에스 에스 너 쓰기 연습 하라고 그랬지? 예 응 했어? 아니 웃지 말고 했는지 안했는지 대답을 해 누가 웃으래? 쓰기 연습했냐고 알았지 어? 아니 내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? 쓰기 연습을 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보고 있잖아 예 했으면 예스 안했으면 노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뭐 안 돼 했어 안 했어? 응 어? 노 쓰기 연습하고 와 아 예 뭐 뭐 다음 학원 가야 된다고 뭐 바쁘다고 그러는데 일로와 여기 임현재에서 가 너 연습해 어? 소리 내면서 써 응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 냈다는 건 내가 다 가르쳐줬으니까 응 응 응 고 zu 아 Cell 으 appel